D-13, 또 13인데 오늘이 11월의 첫날이죠. 자, 우리 11월 첫날이 왔고요. 이 모습 혹시 제가 왜 그러냐면 결승점 있죠.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아니면 이제 스케이트 쇼트랙 할 때요. 결승점에서 자, 이제 막 1등, 2등이 왔다 갔다 갔다 마지막에 머리만 들이밀어서 우승하는 케이스 아니면 발만 들이밀어서 우승하는 케이스 본 적 있죠?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. 11월이죠. 마지막 한 걸음만 더. 우리 여태까지 잘 뛰어왔어요.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널 자, 여러분 아마 친구들은, 많은 친구들은 파이널 때 사실 집중 잘 못하고요. 시간, 허변할 수는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놀지는 못하는데 계획적으로 딱 빡세게 공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. 마지막 한 걸음만 더 이겨내면 돼요. 머리로 들이받던 아니면 발을 쭉 내밀어서 스케이트에서 우승을 하던 마지막 한 걸음.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. 자, 이제 공부 얘기 좀 합시다. 정말 남는 기간 동안 한 등급만 올려봅시다. 자, 1,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또 순서예요. 순서는요. 한 번에 공부하기 힘들어요. 제가 선생님 앞에도 순서는 또 아세요? 순서 또 공부하시고 번호가 바뀝니다.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. 그 다음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제 수능 35번에 해당하는 무관문.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. 아, 그 다음에 또 무관문만 하면 또 학생들 막 댓글이 전부 다 손흥민 무관이다 부터 해가지고 다 무관만 쓰는데 무관문 이거는 맞춰내야 3등급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 그럼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가 케이스가 못 올라가잖아요. 그리하여 D-12, 10일 동안에는 2023학년도 수능 해설강의를 봐라. 또는 앞에 빵꾸난 거 있으면 그거 채워너라. 주말을.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따로 공부하라고 안 시킨 거예요. 해설강의 보는 것도 공부니까 그럼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정말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띕시다. 11월입니다. 1, 2등급의 오픈인 학생들은요. 오답적의 원리 순서 중에서 이제 6, 7, 10번이에요. 오답적의 원리가 점점 가문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 번호보다 뒤에 번호 정답률이 확 내려갑니다. 여러분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거 선생님 좀 풀었던 거 기억날 것 같은데요. 혹시 기억이 나더라도 줄거리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력의 해석 능력의 기억력이 아니라 줄거리로 푸는 연습 지시행렬 대명사의 기준점을 잡고 잡종을 다 뺀다. 이 연습으로 풀면 분명히 감이 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엑스레이 무관문 1, 3, 4번 똑같아요. 참고로 밑줄 낱말도 1, 3, 4번이었죠. 자 이거 공부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됩니다. 그러면 우린 지금 거의 모든 유형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두 바퀴제 돌고 있고 1,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지금 거의 이제 한 바퀴제 거의 돌아가려고 합니다. 삽입까지만 가면 자 그래서 주제별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1,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오재원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주말의 주제입니다. 말씀드렸죠? 저희가 케이스가 토요일, 일요일 날 안 올라와요.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수능 왜요? 그 전에 거 주말에는 작년 수능이었으니까 재작년 수능을 풀어본다. 그리고 해설강의 꼭 들어본다. 전체 듣지 않아도 좋아. 자기가 틀린 문제와 틀린 문제와 맞았지만 찜찜한 거 있죠. 자기만 압니다. 맞았지만 찜찜하게 맞은 건 자기만 알아요. 틀린 문제 전체와 해설강의를 꼭 봐보세요. 해설강의는 공짜잖아요.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감 확 올려야 되거든요. 그러면 공부 원하신 것만큼 공부하신 거고 그럼 이제 또 해설강의 어떻게 들어요? 저희 해설강의 전부 다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가면 제 얼굴 클릭하면 해설강의 클릭 그럼 연도별로 나와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꼭 금요일날 프린트도 받으셔서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라고요. 이제 11월이 왔다는 건 우리한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. 조금만 더 우리 한 걸음만 더 달려가서 결승점에 들어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